만약 이게 귀찮아서 그냥 밑에 있는 연장 막대를 뺀다? 이러니까 다들 연장 막대는 미리 빼놓으세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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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만 국민들이 건강한 식물 식도가 되는 그날까지 쉐리 프렌트 오늘은 티우미니 사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기 전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정말 좋은 프로였죠? 저는 새로운 프로를 해보고 싶습니다. 식식식 식물을 키웁시다. 우리 초록이들 키우면 너무 좋아요. 일단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절 보세요. 많이들 걱정하지 마시고 작게나마 초록이들을 키워보세요. 첫 번째, 물과 양액 주는 주기가 달라진다. 티우는 일주일 주기로 물과 양액을 갈아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주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한 생명체를 키우는 거예요. 생명체는 자랍니다. 사람을 예를 들면 어린이가 먹는 거랑 저희 같은 다 큰 어른이 먹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게 1, 2주 때는 모르다가 3주가 되면 먹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식물 재배기가 있다고 해도 방심은 금물! 하지만 티운 미니에게는 필살기가 있죠. 바로 어플! 어플이 물의 양이 적어질 때마다 알람을 줍니다. 웹스팟 미니나 오늘 식물에는 없는 스마트함이죠. 티운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어플로 신경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 연장막대는 미리 꺼내놓아 보관해라! 상추는 크게 티는 안 나지만 루꼴라를 키우시면 일찍일찍 초록이들이 위로 올라와요. 이 연장막대는 필수입니다. 연장막대를 사용 안 하시면 빛이 식물들에게 균등하게 가지가 않고 한 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미리 안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있는 상태로 밑에 있는 연장막대를 꺼내야 되는데 이걸 꺼내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앞부분을 분리하고 양옆에 이 부분을 올려서 분리를 한 후 기기를 들어서 연장막대를 빼고 꽂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이게 귀찮아서 그냥 밑에 있는 연장막대를 뺀다? 이러니까 다들 연장막대는 미리 빼놓으세요. 세 번째, 베란다나 창가에 티운을 두면 안 된다! 전국에 계신 연쇄살식마님들, 세상에 제일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얕은 지식이 제일 위험합니다. 식물은 환기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둬야 되니까 티운도 여기다가 둬야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티운미니는 고온이나 저온 또는 베란다 창가 주면 주위의 온도 변화가 엄청 큰 곳이기 때문에 배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정값입니다. 식물도 햇빛 많이 보면 좋지 밤에도 불 켜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불 켜고 주무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요! 예? 식물들도 쉬어줘야 합니다. 해가 떠있을 때는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고 해가 져있을 때는 영양분을 뿌리로 내려야 한다는 거 식물들도 잘 자라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티운미니 세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200만 국민들이 건강한 식물 식도가 되는 그날까지! 쉐어리 브랜드!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